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뉴스를 저희가 시간이 되면 좀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용연 경호처장이 임성근 구하기의 배후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막 제기가 되고 있어요. 녹취도 나왔다고 하고 일단 일반인의 입장에서요. 이 커다란 뉴스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이 뉴스를 왜 관심 가져야 하는가. 일단 시작은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험하게 세상을 떠나지 말았어야 할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 충분히 애초에 시작해서는 안 될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엄청난 폭우 속에서 게다가 하천 구조 자체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왜 그곳에 수중 수색을 해라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감명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오마이티비에 보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하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처음에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사단장에게 여단장에게 보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던 박정원이라고 하는 수사단장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수사 제대로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이면 그런데 이걸 갑자기 뒤집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뒤집는 과정에서 경찰이 동원이 됐고 대통령실이 동원이 됐고요. 국방부 조사단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법의 절차를 어겨가면서 모든 부서들이 넘어갔던 수사자료를 이첩을 다시 강제로 뺏어오는 거고 군 검찰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군, 경찰,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의를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정부 하에서 법과 원칙 절차가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국가 기강이 흐트러지게 될 경우에 특히 이게 다른 사원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이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믿고 살 수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무엇이길래, 어떤 존재길래 누구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일단 그 젊은 해병대원은, 최상병은 누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손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단 말이죠.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수순으로 진행이 될까요? 해결이? 진행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 해병수사단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상병이 시신 앞에서 이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거기 평상시에 물이 많지 않을 때조차도 토사가 계속 바뀌고 사람 발이 푹푹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상식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바둥파시 수색이라고 뚝뚝 떨어져서 그 물살이 거센 곳에 장병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지시를 내린 거야라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해보니까 어? 이거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인 거 아니야?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자 주고받은 거 있고 녹취록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3,800조 이런 진수도 나왔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사망사건이 발생을 하면 지난해 7워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군내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은폐를 하더라. 그러니까 민간경찰이 넘기도록 돼 있으니까 기초자료를 다 만들어서 넘겼어요. 거기서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돼요. 복잡할 게 없었는데 거기서부터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여쭤봐서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계를 크게 보면 이거 아까 이제 양변은 말씀 잘해줬는데 7월 19일이 체병이 순직한 날이에요. 죽음에 이른 시간인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적들을 보시면 돼요. 군에서 안타까운 장병들의 죽음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은폐를 하고 왜냐하면 지휘관들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은폐하거나 사건을 왜곡해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도 군 보면 영안실에 시체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가족들이 그것을 실제 못 가져가겠다. 당신들이 처리한 군 수사는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군사법원이 지난해 7월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체병이 죽음이 이르렀고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인 거 어디에서 대수비에서 이거 철저하게 어떤 사안을 파악해서 책임자를 잘 해라. 그래서 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이종섭 당시 국어부장관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박정원 수사단장한테 수사 철저히 하세요. 하면서 수사를 철저히 오니까 그때까지만 더 잘했다고 격렬했어요. 그 보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경로설이 있었죠. 7월 31일이었는데 29일부터 31일 이 산간에 경로의 근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로를 너무 많이 해서요. 그런데 그때 경로가 이 사건의 전체 포인트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다 떼놓고요. 대통령실 개입 경로까지 다 빼고 그전까지 그냥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해라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수 사단장한테 조사하게끔 해서 결제를 받아서 경찰이 처벌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단에서 넘긴 거를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봐서 책임자 처벌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직 책임을 물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체병에 대해서의 안타까운 죽음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 발단이 됐던 게 7월 30일 날 경로를 하면서 결국 이게 뭐냐 대통령실이 개입을 한 거예요. 경로의 포인트가 있다. 그 이후부터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냐. 그럼 이유죠. 경로한 이유가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아껴서 설마 아껴서 그렇게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투스타 따지고 보면 물론 군에서는 장성인지만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 중요한 대수비 자리에서 임사단장이 무슨 책임이야. 그러면 다 그만두고 하면서 경로하면서 7월 31일 이후에 이정섭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박정원 수사단장을 쳐내고 쭉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럼 경로는 뭐였냐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본인 스스로 판단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력한 민원을 받았다. 라는 어떤 의문을 품었었어요. 그 뒤로 이제 뭐가 드러났느냐 8월 2일 날 8월 9일 날 4차례에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섭 전 장관에게 전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통령만 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경로의 대통령실은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좀 속된 말로 정신없이 움직여요. 이슈 공직기관에서 신범처 차관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힙니다. 8월 9일 국방부 수사본부에서 임성근 일사단장이 제외되는 순간까지 이게 일사천리를 집중해서 임성근 일사단장을 뺄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자체만 해도 이미 특검을 해야 될 사안들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섭 전 장관하고 수사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개인폰이잖아요. 개인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공직기관 수사가 그런 상황에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 제외선단장의 구명운동을 했다는 녹취가 공개되는 거죠. 그런데 이종호가 누구냐? 블랙펄, 흑진주 흑진주 흑진주, 말하자면 자산운용하고 이 사람의 알기로는 주가 조작 저게 아주 능수 논란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권우수 재판에서 따지면 이종호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을 계좌로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녀죠? 최은순 장모급 거까지 관리를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 대통령의 경로의 배경이 단순히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뻐서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가 관전하 솔직히 대통령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비교적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여기까지 다 와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저는 이건 국기문란에 국정농단까지 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일단 한 두 가지만 더 그러면 여쭤볼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월 31일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등 통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국방부 장관과는 한 7차례 그리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는 한 4차례 정도 통화를 한 걸로 나타났어요. 일단 이 정도면 통화 횟수가 자주 지금 말씀하신 김용현 경호차장 얘기하신 거죠? 김용현 경호차장이 통화를 했다는 건 최근에 알려진 거고 그 전에 대통령도 본인도 휴가 기간이었고 상대방인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었는데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4차례나 통화를 해서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대통령이 암호 처리라든가 암호 보안 장치가 안 돼 있는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에 있는 장관에게 연락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체로 거기서부터 뭐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만약에 그런 일 드러났을 봐야 그거 하나로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의 문제였었고 그 왜 그랬느냐를 찾아가는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호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의 계좌를 관리해줬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나섰구나 라는 얘기가 가장 최인까지 나왔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또 최대한에 나온 겁니다. 새롭게 나온 거예요. 어? 김용현도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양반이 지금 그렇게 일곱 차례 네 차례 이렇게까지 전화를 많이 했었어야 됐을까?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돼서 그렇게 국방부와 연락할 일이 많이 있었을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공익 제보로 자르고 있는 그 변호사가 제가 이종호한테 들었는데 이 경호처장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종호가 아니라 경호처에 있는 해병대 단톡방에 경호처 관련된 직원한테 그 사람이 나섰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이라고 하는 인물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졌고요. 이 사람도 대통령 경호처 맡고 나서 경호처가 나서서 마치 박정희 때처럼 경호처장이 경호실 주변에 있는 군 다 통설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려고 경호실 경호규칙까지 바꾸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 특전사 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하사관들 대통령 취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특전사 하사관들을 불러서 두 달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앞에서 축하 공연을 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혹시 이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이 나섰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인물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격려해 가면서 혼자 그렇게 막 전화도 여러 번 하고 했던 거 아니야 대통령실 심지어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안보실까지 다 나섰던 이유가 혹시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또 움직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세 축이 지금 거론되는 게 이종호라는 블랙폴리 인버스토트 전 대표가 있고 김영현 경호처장이 또 나왔고요.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러나진 않았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처장이죠. 이 인물이 이명박 정부 때 임성근 전 사단장이랑 같이 근무를 했다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김태효를 통했던 게 아니냐라는 세 축이 지금 우혹이 되는 겁니다. 세 명의 축을 통해서 그런데 세 명 중에 김태효는 아직 나온 게 없고 지금 김영현 처장은 통화목록이 나온 거죠. 통화목록 플러스 지금 어쨌든 이 세 명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 셋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우리가 산을 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개입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개입했어요. 왜냐하면 이정섭 전 사관한테 통화를 했고 8월 2일 날 그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점심시간에 세 차례를 숨가쁘게 통화를 합니다. 8월 2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정섭 전 장관을 통해서 이 사건 이첩을 가져오고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보직이 되는 거예요. 8월 2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원 통화를 하냐면 거의 점심시간인데 한국 시간으로 12시 처음은 3분 50죠. 중간에 13분 그다음에 3분 이렇게 해서 한 13분 얼마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원 처리할 때하고 비슷해요. 아주 시급한 민원인데 내가 누구 옆에 있었던 건 느낌이에요. 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들들 볶은 거예요. 빨리 좀 뭐 하니까 이장관 지금 말이야 그거 저번에 7월 30일에 했던 거 말이야 어떻게 처리됐어요.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냥 2분 30초 다녀요.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는데 어쨌든 어쨌든 새끼 미루게 하긴 천방송이에요. 천방송 조심해 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오래 해야 되잖아. 오래 해야죠. 원래 그거 유선기 대통령이 전화할 때는 점잖은 점잖이 있죠. 굉장히 있죠. 우리가 모를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2분 30초하고 나서 12분을 통화해요. 그 중간에 내용을 처음 던진 거를 어떻게 됐으면 설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느낌이 그래요. 저도 민원을 처리 많이 해봐서 저 말씀하신 건 이렇고요. 이렇고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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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마지막 통화는 확인 전화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이첩된 거는 마무리하고 박정우는 처리하고 원상으로 하고 임선거는 빼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해야 8월 9일 날 국방부 수사본부 재수사 이 결과에 최종적인 민원 최종 목표를 획득하거든요. 그리고 8월 9일 날 말하자면 국방부에 재조사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선거 사단이 빠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의 민원의 모든 것들을 하는데 저는 참 놀랍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이태원 찬사한테는 이러지 않았지? 왜 수해가 났을 때는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알아봐. 라든지 이태원 찬사한테는 무슨 일이야? 당신은 뭐하는 거야? 전화를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내린탕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선은 그건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민원이었다. 민원을 옆에서 계속 빨리 이거 임성근 일상에 시간이 없대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7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종섭 전 장관에게 박정은 대령과 김기한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갔어요. 결제 서류를 이제 수사단장에서 해서 결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켰으니까 결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하려고 하고 결제를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박정은 수사단장은 나가고 김기한 사령관이 이종섭 전 장관과 다른 참모들 몇 명과 함께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에 대한 결정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이 그것을 알았던 거지.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본인이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의적 책임에 있어서 일산장이 물러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부터 구명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대화나 녹취나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설령 안으로는 뭔가 문제가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부서들이 움직여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정말 모든 조직이 다 동원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왜 모르겠어요. 아직 의혹이 될 뿐이지만 경호처장이 관여를 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바깥에 김건희 여사랑 주가 조작을 했던 걸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나서서 민원을 넣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출장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장관한테 전한 걸로 부착해서 차관한테 전화하고 갑자기 국방부 대통령실에 국방부인의 법무관리관도 나서와서 경찰청에 연락을 통하도록 해서 대통령실에는 경찰청에서도 경찰도 행정관으로 파견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동원이 돼가지고 경북경찰청에 지금 연락이 갈 테니까 군검찰에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그리고 군검찰이 과정에서 해수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또 위에서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임선권 전 사단장 처음에는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이 사람 과실치사 혐의가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냈다가 또 그것도 뒤집혀요. 그게 정말 제가 봤을 때 법조인으로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런 식으로 한 번 기강이 흐트러지고 나면 이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잡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의혹의 핵심에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될 당사자가 대통령인 당사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망가트린 시스템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찾아내야죠. 하나하나? 정말로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돼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이 된다. 이게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일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사건 처리해야 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빼 인마 이렇게 끊었다는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빼 인마 지금 내가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계란말이 김치찌개 내가 직접 닿게 생겼으면 물론 직접 해먹겠겠지만 평소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 지금 드러나는 사안들이 김용연 정경호처장은 누구하고 친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그냥 우리가 퍼면상으로만 대통령하고 친하죠. 그래요? 그렇대요? 중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합참본부에서 있었고 중장까지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은 김용연 군 출신이죠. 그럼 이종호 흑진주 대표는 누구하고 친할까요? 김 김 군이 여사하고 아무래도 대통령보다 친하겠죠. 이종호 블랙홀 인베스먼트 대표가 대통령하고는 그런 게 안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표면적으로만 봐도 김용연 차장이 나섰다는 건 대통령과의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 나섰다. 한 분은 이종호라는 사람은 뭐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입으로는 알기나 않아 개인적 친분은 있으나 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을 맡기면 안 친한 사람도 친해져요. 그런데 돈을 맡겼어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수십억씩 그러면 누구하고 친하게 김용연 차하고 친하잖아요. 대통령 부부하고 친한 사람이 이 얼토덩트하는 체병 사건 이 안타까운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맙습니다. 내가 반죽을 얇은